어른데요 아니 왜 전시회장으로 안 가고 황소지 씨 스튜디오로 온 겁니까? 그 전시회 오늘 휴관이래요 앨리스한텐 바로 퇴근하라고 했으니까 걱정마요 휴관인 거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? 앨리스까지 팔아서 미안해요 붕팀장한테 오늘 내 작품 선보이고 싶어 그랬어요 일종의 비즈니스 스킬이라고 해도죠 비즈니스 이보세요 황소지 씨 팝아티스트 수지왕이 하나음료와 협업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오늘 한번 판단해봐요 내가 친입 붕팀장을 여기까지 데려온 성희를 봐서라도요 오너 딸이라는 선입관은 버리고 오늘은 날 순수하게 아티스트 황소지로 봐줘요 내가 만든 작품에 나 그정도 자신은 있으니까 아티스트 황소지 아티스트 황소지 tat이예요